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 울주군 서생면에서 온양읍 구간이 개통됨에 따라 국도 31호선 전 구간이 기존 2차로에서 폭 20m 4차로로 확장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통행시간은 기존 28분에서 9분으로 운행거리는 15.8km에서 9.2km로 단축됩니다. 울산을 기반으로 하는 소형항공사 하이예어가 다음 달 12일에 취향할 예정입니다. 울산시 등에 따르면 하이예어는 프로펠러가 탑재된 50인승 소형 비행기 2대로 울산과 김포를 하루 3번 왕복하며 항공요금은 KTX 수준으로 책정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2월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증을 취득한 하이예어는 현재 최종 허가 절차인 항공 운항 증명 취득을 위한 시험비행을 실시하고 있으며 승인 여부는 이달 말에 결정됩니다. 최근 동구 방어동 일대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무자격자가 부동산 거래를 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돼 지자체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동구는 오는 22일까지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무자격자 거래 혐의가 확인되면 울산시 민생사법경찰에 수사 의뢰한다는 계획입니다. 동구청은 무등록 무자격 중개업자를 통해 부동산 거래를 하면 분쟁이 발생했을 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